안녕하세요. 글로벌 Survival Skills 오늘부터 함께하게 될 이지윤입니다.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각종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. 오늘의 상황은 바로 전화로 호텔을 예약할 때의 상황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크리스와이트 씨가 되겠어요. 여러분도 출장을 가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던 그 전에 전화로 머물 호텔 방을 예약하곤 하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상황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. Best Hotel. How can I help you? Yes. I would like to reserve a room, please, for January 12th and 13th. Two nights. Yes, of course. Would you like a single or double room?